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바이오 주들 그동안에 상당히 2주 정도 아주 힘든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은 바이오 쪽이 이제 우리도 반등을 좀 할 때가 되었다 많이도 조정했잖아 이제 좀 올라가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반등을 암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쪽에 매도세도 이제 좀 많이 죽었죠 오늘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세가 나올 만큼 나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철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DA 허가가 딱 나죠 이거는 지금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철비는 지금은 테마주가 아니다 바이오 무슨 행사가 있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 약물이 되게 좋다더라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에이철비는 이제 실적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에이철비 FDA 허가가 딱 나죠 에이철비는 기존에 허가가 나기 전에 에이철비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 지금 이 재물을 또 좀 봐야 되고 정말로 이제 막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걸 또 살필 필요가 있는 게 또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관들이 허가가 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갭이 진짜로 나타났네 이렇게 시각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허가가 난다면 지금 이 허가가 났을 때 허가가 딱 났을 때 아 이거 이제 재료 소멸인가 뭐 주가가 재료 소멸로 움직인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세력 마음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내리겠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허가가 난다 그랬을 때 회사의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한다 이거는 아무리 좀 고민을 해봐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게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이 정도에서 크게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밀려 내려온다 라는 게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 이야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매출이 일어나는 상황이 허가 나면은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이 데이터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매출이 안 일어나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매출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무조건 일어나겠죠 지금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바이오 이제 반등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분위기죠 오늘 금요일인데 꾸역꾸역 흔들어 대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도 한 4% 정도 올라서는 종목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ABA도 3% 지금 내릴 만큼 내리고 448선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돌려 세우죠 많이 조정했어요 많이 조정했고 448 딛고 올라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이 정도까지 조정을 하고 올라가면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쭉 타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울테어젠도 지금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 3천단지안도 9%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 많이 했죠 그리고 HB는 급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죽여서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외인기관 350억에 18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바이오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S바이오 매드 지금 바이오에서 상한가가 또 하나 나왔죠 상한가가 하나 나온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바이오 쪽이 이제 반등하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습니다 큐로셀도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이렇게 반등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이 HLB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그런데 바이오가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셀틴이도 1.2% 올라서고 있죠 반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HLB는 여기서 다른 바이오보다 반등이 좀 약할 수도 있다 아니면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약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좀 약하면 그렇구나 좀 약하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HLB는 조금 뒤를 봐야 된다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 뭐 이런 부분 보다는 FDA 허가가 날 거냐 나지 않을 거냐 허가가 만약에 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냐 이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주가가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조정을 많이 했는데 재료는 살아있죠 그리고 HLB가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면 성장성이 상당한 기대를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 그냥 HLB는 황골탈퇴 기업이 되어버린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고 지금 월봉상으로 이격 추리는 작업 주봉상으로 많이 내려치고 흔들어주고 있는 작업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남았죠 2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언제 허가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까지는 허가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3주 차로 들어가게 되면 4월이 끝나고 월달로 접어들면 이 주에 허가가 나든 그 다음 주에 허가가 나든 그 다음 주에 허가가 나든 거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는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이런 분위기겠지만 이제는 3주부터는 이제 언제 허가 소식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력들의 의도가 허가가 났을 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쏘아 올리겠다 라고 한다면 허가 나고 나면 거래량이 여기보다도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허가가 나고 거래가 제대로 터뜨려진다 라고 하면 지금의 이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수준의 엄청난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상승 에너지는 더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해구 의장님께서 지금 계속 IR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은 뭔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들고 있거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IR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한 달 후면은 결과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전국의 정권사를 돌면서 거짓된 IR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다 지금 모든 상황들을 보면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